??? 대박! 대박 사건! 문어를 잡히면, 쇠신탕은 뭐 하고 안 잡히면 근데 권물 낼 때 좀 쓰는 게 많잖아 대파는 어떻게 돼요? 고추는 어떻게 쓸거야? 끝에 그냥 다 한다는 댓글부터 모르겠는데 찾아드실거지 그쵸? 홍중한 편 이렇게 하면 예쁘게 말린대 한국에서만 한 줄 알았으면 스페인에서도 전통적으로 해야 되나 뚜껑을 열어봅시다 비주얼 스타일이 너무 많아